오늘은 소고기 볶음과 콜리플라워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냉동 콜리플라로 올려주시기 전에 상온에서 미리 녹이시거나 전자렌지에 1-2분 정도 녹여줍니다 자 이제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세요 커리 파우더로 풍미와 색깔을 주겠습니다 버터도 추가해주시고 녹여주세요 신선한 계란도 넣을게요 다음은 소고기 볶음 파 양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올리브오일을 들고 야채를 볶아주세요 소고기 볶음 소고기 볶음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진간가루 아미노스 피씨소스 이렇게 볶아주시면 완성 됩니다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취향에 따라 고수도 추가해주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취향에 따라 고수도 추가 소음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파이팅 4일으로 방문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